예예 수고하셨는데 언제쯤 연락당했냐면 검사하셨다고 하는데 차들이 갑자기 막 물어 나고 그러는 거야 뭐 그 미동으로 가야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알고 봤더니 오늘 0,7 초기야 오늘부터요? 응 오늘 0,7 초기야 저는 뭐 행사 이런거 잘 몰라서요 뭐 한다고는 들었어요.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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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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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으로 또 와갖고 뭐 하려고 이제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뭐 복지가 하는거지 하려고 그래서